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 고구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위치 A30세 클릭하시구요. 조건을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입총액이 상의 10이 이내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는 하시고 엔드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총액, 나의 구입총액, 첫번째 구입총액에 해당한 데이터가 순위를 구해서 10등 안에 들어간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순위를 구하는 작업이 먼저 되셔야 되겠네요. 먼저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랭크 함수가 필요하고요. 랭크.eq 입력하신 다음 본인의 구입총액, 첫번째 데이터의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전체 데이터의 범위는 하나하나 행의 위치를 다르게 해서 값을 비교할 때마다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구요. 그 다음 총액은 숫자가 큰게 1등이 되잖아요. 내림차 순위라서 생략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나서 순위를 구했어요. 1등, 2등, 3등, 4등 어떤 순위가 구해지겠죠. 문제에서 상의 10이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순위를 구한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구요. 첫번째 조건이구요. 두번째는요. 구입수량이 10미만이거나, 아, 이거나 하면 또 OR함수가 안쪽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OR함수 입력하시고, 구입수량의 첫번째 데이터인, 값이 10보다 작습니까? 심표. 그 다음, 다시 구입수량이 3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30. 구입수량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구요. 엔드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조건 작성이 되셨구요. 다음은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2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A33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네, 두가지 조건, 순위랑, 그 다음에 구입수량에 따라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A4부터 H27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구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합니다. 구입일자가 월이 7 이상이고, 뭐 뭐 이고, 그럼 end 함수가 또 필요하네요. end, 그 다음 구입일자에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먼스 함수가 필요하구요. 구입일자가 있는 첫번째, C4를 클릭하되, C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구요. C열에 데이터를 가지고 월을 추출한 값이요. 7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7이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그 다음 할인율을 가지고, G4셀을 클릭하되, G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시구요. 그 값이 5%를 초과한다. 크다 5%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긁고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로 하라고 했구요. 체육의 색깔은 체육의 탭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워크시트 전체 셀의 잠금을 해제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과열이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셀 서식에 가신 다음, 보호 탭에 가시면, 셀 잠금이 선택된 것을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선택 해제,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I5부터 I28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여기 영역에 대해서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해서,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시트 보호를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검토 탭에 가시면, 시트 보호가 있구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는 보호하시구요. 그 다음, 또 하나,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하구요. 또 하나, 셀 서식도 허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호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암호 넣지 않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보기 탭에 가셔서, 통합 문서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이 좀 작게 표시가 되니까, 기본 100%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 B2부터, H28 영역이,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구분선을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구분선을 내려서, 우리는, B2세까지, B2세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B4가 아니었어요. B2세까지, 이만큼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조절점을 이용해, 구분선을 이용해서, B열에 맞추십니다. 또한,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와 2페이지로 인쇄가 되는데요. G열과 H 사이에 있는 경계라인을 이용하셔서요. I, J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B열부터, B2부터, I28 영역까지, 경계라인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보기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계산 작업 클릭하시고, 첫 번째, 환산 보도록 하겠는데요. F3셀의, 환산은, 감상 시간에, 감상 시간 분을, 시간과 분으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단, 감상 시간이요, 140 미만이면, 그냥 시간만, 시간으로만 표시하고요. 130 이상이면, 시간 몇 시, 몇 분이라고, 나누어서 표시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49, 이렇게 문제에서, 112를 가지고, 얘는 14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60분, 6,22, 2시간, 120분이니까요. 2시간으로 표시하라고 했고요. 만약에, 149처럼, 140을 넘긴 데이터는, 2시간, 120을 빼고요. 2시간 29분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12는 120이 안되지만, 그냥 시간을 올리면서, 2시간이라고 표시하는 거네요. 문제 예시대로 봤을 때, 140 미만은, 112 같은 경우는, 2시간, 120 시간이,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120분이 2시간인데, 그냥 2시간이라고 표시하고, 140을 넘긴 데이터에 대해서는, 몇 시간 몇 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같이 작성을 하는데요. if와 mod, 모두와 라운드와 텍스트 함수를 모두 사용해서, 몇 시간, 또 몇 시간 몇 분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f3에 갖다 놓고, if 만약에 조건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if 만약에, 바로 왼쪽에 있는 감상시간분이요. 14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값을 구해서, 시간이라고만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는 거는, 형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값을 구해서, 시간을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문제에서, 라운드 함수를 또 사용하라고 했네요. 아까 그래서, 아, 112가 왜 2시간이지? 반올림을 해서, 2시간이라고 값을 구했네요.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시간을, 시간을 60분으로 나누면, 값이 구해지는데, 그 값을 정수로 표시하기, 소수 이하 자릿수를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0이라고 자릿수를 넣어주시면,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지 않아요. 만약에, 112를 60으로 나누면,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는데, 그냥 반올림에서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소수 이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왼쪽에 있는 감상시간을, 분으로 60분 단위로 나눴어요. 물론 소수점 자리가 생겼을 때, 반올림을 해서, 시간만 표시하라고 했고요. 이 값에다가, 구한 값을 숫자 대신하는 기호 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는요. 감상시간을, 61로 값을 나눠가지고, 시간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만약에, 140을 이상이면, 140 이상일 경우는, 몇 시간, 몇 분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몇 시간에 해당한 값을 표시할 건데요. 아까처럼, 112처럼 이렇게 반올림에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120시간,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들을 뺀 거에 대해서, 뺀 거에 대해서, 시간을 표시하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는 텍스트를 또, 시간이라는 글자를 붙여야 되니까, 텍스트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txt, 텍스트는 형식이에요.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구할게요. 시간을 구하는데, 앞에처럼 구하시면 안 돼요. 반올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반올림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몇 시간이라는 값을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가로를 열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감상 시간에서요. 시간이 안 되는 거, 60분, 120분, 안 되는, 나머지 시간의 짜투리에 대해서는, 우선은, 빼주고, 순수하게 60분, 120분만 가지고, 시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나머지 값들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어떤 걸 뺄 거냐면, 나머지가, MOD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기겠죠. 139 같은 경우는요, 아니, 149 같은 경우는요, 60으로 나눴을 때, 29라는 나머지가 생겨요. 그거를 빼면, 120만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빼서, 그 다음, 가로 닫고, 뺀 값을, 그럼 149에서, 예를 들어서, 149라고 했을 때, 149에서, 60으로 나눈 나머지가, 29가 구해진 걸 빼면, 120만 구할 수 있어요. 120만 구해지면, 그걸 나누기, 60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몇, 숫자가 얼마가 구해져요? 2라는 값이 구해지잖아요. 심표, 그거를 가지고, 아까와 동일하게, 우리는 텍스트로, 0시간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작업은 끝났어요.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연결해서, 분까지 표시할게요. 몇 시간, 몇 분 할 때, 분까지 표시하는데, 몇 시간, 몇 분, 분은 이제 구하시면 되죠. 아까 나머지를 통해서 구한 방법처럼, T, E, X, T, 아까 나머지를 통해서 구한 것처럼, 2, 3을,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구해지잖아요. 그게 분이에요. 분을 가지고, 우리는, 몇 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을, 텍스트함수를 통해서 표시하겠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셔야만, 처음 시작한 IF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시겠죠. 시계 엄청 길었네요. 엔터 한번 눌러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39는요. 사실, 120을 빼고, 19분이 남는데, 얘는 그냥 2시간으로 환산이 됐습니다. 140 미만이라서요. 140 미만 아까, 예를 들어서, 112도 마찬가지로, 2시간으로 환산이 됐고요. 단, 140을 넘긴 데이터만 좀 확인해 보시면, 140을 넘긴 데이터는, 예를,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51은요. 60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31이잖아요. 31을 뺀, 151에서 31을 뺀 값을 가지고, 다시 60으로 나누면, 3시간, 2시간이라고 구해지고요. 나머지 31분이라고, 형식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를 작성해 봤는데, 사실 어려운 함수는 없는데, 이 시간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의 구매일자 구분 감상시간을 이용해서, 표 3에다가, 월별 감상시간의 평균을 구하라겠어요. 월이니까 먼스 함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배열 소식을 사용하라고 했고요.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데이터가 없는 경우, 에러가 있을 경우는, 공백으로 표시해라. 평균 값을 구할 거고요. 어디서부터 할까요? if error부터 갈게요. if error라는 함수는요. if error, if error는, 첫 번째 값을 구하고요. 값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백 처리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에 대한 작업이 되셨고요. 그럼 첫 번째, 심표 앞에다가 값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 값을 작성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가 필요하겠죠. average, 첫 번째, 평균을 작성하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if가 없어도 작성할 수 있는데, if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if를 쓰시면 되고요. if, 만약에, month, 뭐를 추출하기 위해서 month가 필요해요? month, 구매 일자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건데, 얘는 구매 일자는 항상 같은 자리 있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month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값이요. 그 값이요. 누구랑 같냐고요? 바로 위쪽에 있는 7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i, 2, j, e, k, e, e h chodzi. f4 눌러서 이 행을 고정시켜 주시면, 조건 작성이 되셨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음 그 다음 잠깐만요. 아 또 하나 있네요. 구분이 있었네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네요. 7월, 8월, 9월만 조건인게 아니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조건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좀 구분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우선 첫번째 조건, 먼스 앞에서 가로 열고 아 그 다음에 7월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한 부분에서 가로 닫으시면 여기까지가 첫번째 조건이었어요. 첫번째 조건이 끝나면 곱하기 엔드 연산자와 똑같은 기호에요. 곱하기. 두번째 조건도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로 문 끌게요. 감상일에 가서 감상일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같습니까? 평일과 같습니까? H3, H4, H5, H6. 아 H월에 있구나. F4, F4, F4 눌러서 H열을 고정시키고 가로 닫습니다. 여기 두가지가 조건에 만족해야 돼요. 가로, 세로에 두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심표. 우리는 어떤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냐면요. 감상시간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실제 평균값을 구할 범위는 감상시간이 있는 E3부터 E28인데 F4 눌러서 절대참조합니다. 여기까지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뒤에 가서 아까 미리 값이 없을 경우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놨으니까 아까 하셨던거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배열 수식이라고 했잖아요. 맨 끝에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공백 처리가 되는거는 값이 없었던 데이터는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거고 if 조건이고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가지인데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곱하기 연산자 사용했고요. 그래서 두번째 계산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세번째 영화 제목인데요. 영화 제목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아 아래쪽에 표 2를 참조하네요.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hlookup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hlookup도 안되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코드를 가지고 코드의 뒤에 두 글자를 가지고 찾으러 가야 되는데 첫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두번째 가져와야 되는데 두번째 데이터에서 찾아서 첫번째 여기에서 값을 가져다가 영화 제목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hlookup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h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커서를 i 1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첫번째는 h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찾을 값을 물어봤어요.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vod 코드에 뒤에 있는 두 글자를 가지고 찾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right함수를 통해서요. 바로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가지고 찾으러 가는데 이 값을 그냥 찾으러 가면 못 찾아요. 왜냐면요.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은 문자고요. 이 코드에 입력된 값은 숫자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합니다. 숫자 처리 해주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하면 숫자로 값을 바꿨고요.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찾을 거냐면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어디서 아래쪽 코드에 가서 찾겠습니다. 코드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영화 제목이니까 영화 제목이 있는 범위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리고 나서 가로 탔고요. 룩업이란 함수는 첫 번째 찾을 값 그 다음에 찾을 데이터가 있는 범위 가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엔터 누르시면 돼요. 함수니까요. 10일로 끝나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55로 끝나는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4번입니다. 맥수와 이프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고 최종 구매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일자와 VOD 코드를 이용해서 최종 구매일을 표시해라 는 J10의 것을 갖다 놓고요. 맥수 이프 만약에 코드가 VOD 코드가 범위 정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왼쪽 두 번 두 칸 정도 가야겠네요. H10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매일자에서 가장 큰 날짜 최근 거를 구할 수 있겠죠. 최종 구매일 범위 구매일자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맥수에 대한 이프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맥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듈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UN CTION 그 다음에 FN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구매 횟수를 입력 받습니다. 구매 횟수가 3 이상 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if문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구매 횟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된 이상이면 1에당 3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FN 포인트는 구매 횟수에다가 곱하기 3 그렇지 않다면 S FN 포인트는 2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2 그리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J18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 사용자 정의 FN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구매 횟수가 있는 바로 왼쪽 셀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J22까지 수식을 복사 하시면 계산 작업 되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B2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외부 데이터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드시는 거니까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MS A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클릭을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됐나요? 클릭했는데 오른쪽에 띄워져 있었네요. C드라이브 에 가서 커말 1급 설치해 놓으셨던 스프레드 시트 안에 기출문제 가셔서 이 구입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구입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셔서요. 이 북명을 가져오고 결제 구분도 가져오고요. 구입 수량도 가져오고요. 단가 할인율 문제에서 친절하게 다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해당된 필드를 가져오셔서 다음을 누릅니다. 정렬 필터에서 다음 순서에서 다음 그리고 나서 마침을 클릭하시면 P2셀에 피버 테이블을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꼭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이 북명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결제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에 갖다 놓으시고요. 교체하는 부분에다가 구입 가격을 갖다 놓으시는데 구입 가격은 계산을 통해서 가져오시네요. 계산을 통해서 가져오셔야 되니까 지금 드래그 하실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배치 레이아웃을 배치하신 다음 계산을 할까요? 우리 피버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가셔서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가시면 계산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입 가격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구입 가격 오셔서 계산식은 구입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가로열고 1배기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닫고요. 문제에 제시된 계산식을 입력하시고요. 추가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구입 가격이 이제 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계호 형식으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계호 형식으로 표시하시고요. 구입 가격은 계산하셨고요. 구입 가격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 넣으시면 되는데요. B 2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각 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요.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분석작업의 피버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3부터 H49까지 드래그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0부터 10까지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0부터 10까지 그러면 사실 0%부터 10%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소수점이에요. 최소값을 0으로 시작해서요. 10% 라는 값은 얼마일까요? 0.1이 되죠. 0.1까지 라고 최대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 오셔서 제목에다가 할인율 적용 범위라고 입력합니다. 할인율 적용 범위라고 입력하시고 0%부터 10% 까지 가능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입력하지 않았을 때 오류 메시지 X자가 아니라 느낌표 정보를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제목이 할인율 제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메시지는 도서에 따라 할인율 은 10% 까지 가능 합니다. 합니다. 입력하시면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입력합니다. 까지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이렇게 설명 메일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벗어난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자동 필터 필터를 클릭하시고요. 할인율 0부터 2% 사이 데이터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할인율 이 있는 H2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 필터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합니다. 크거나 같다 0% 부터 그 다음 그리고 작거나 같다 2%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0부터 2%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경기도의 데이터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아래쪽에 범위를 지정하시고 컨트롤 C 차트 선택하고 컨트롤 V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또 하나 새로 축제목을 넣기 위해서 기본세로까지 클릭합니다. 기본세로부터 입력할까요? 기본세로는 연간 관객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지역별 영화관 다시 입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별 영화관 영화관객현황 이네요. 관객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우선 새로 갑축에 대해서 조금 서식을 바꾸고 차트 제목 할게요. 새로 갑축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고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은 도형스타일을 서식에 가셔서 도형스타일을 보통효과의 파랑강조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효과의 파랑강조1 그래서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 다음은 세번째 새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 축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단위를 좀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단위를 만 단위로 선택하시고요. 우리 축옵션에 가셔서 축옵션에 표시 단위를 만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만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네 단위 레이블을 표시한다. 차트의 단위 레이블 표시까지 되셨습니다. 다음은 범내는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요소에서 범내를 아래쪽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를 미리 설정해서 안쪽 가운데 안쪽 가운데 선택하시면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선택하고 그 다음 효과에 선택하셔서 그림자의 안쪽 가운데 클릭이 안 돼서 여러 개를 좀 뛰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쪽 가운데 선택하셔서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다섯 문항 같이 서식 작업을 해보셨고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비어있는 셀 클릭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합계 매크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합계를 입력하고 확인 그 다음 따로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제목 부분만 범위를 위쪽에 제목 부분만 문제 나와있네요. 제2부터 L8 영역 표는 안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저는 이제 만약에 없으면 제목만 가지고 작성하려고 했는데 제2부터 L8 영역에 작성하는 매크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2부터 파일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가서 통합을 실행합니다. 합계라고 했잖아요. 함수는 합계가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참조 영역은 이북명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에서 D2부터 구입총액까지 나와야 되니까 D2부터 H19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마찬가지로 D22부터 H27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단추를 이용해서 삽입에 단축 클릭하셔서 J11부터 J11부터 드래그합니다. 위치를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J11부터 K12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합계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텍스트를 도서 구입 내역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두 번째 매크로는 평균 데이터에 통합을 클릭하시고 아까와 범위는 동일한데요. 함수만 평균으로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삽입에 단추를 클릭하셔서 J14 J14부터 K15 영역에 드래그하신 다음 평균을 연결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도서 구입 내역 평균 이라고 입력합니다. 위치가 좀 정확하게 맞는지 11부터 12 맞구요. 14부터 15 오른쪽 이렇게 선택하시면 핵머리 글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입 내역 평균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구요. 클릭하면 합계 클릭하면 평균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에 첫 번째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포인트 지급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포인트 지급을 보여주세요. .show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 프로젝트에서 폼을 더블 클릭 포인트 지급을 선택하고 코드보기 우리는 개체를 유저 폼이구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신 다음 CMB 회원 등급 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우 소스는 연결할 데이터는 F5부터 F10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따하고 세 번째를 먼저 할게요. 포인트 지급 닫기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포인트 지급 폼이 종료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하겠다 라고 하시면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에 D4 셀에다가요. D4에다가 코엑스점이라고 입력하라고 했네요. D4 셀은 코엑스점이라고 입력하구요. 그 다음에 글꼴이 굴림체로 작성될 수 있도록 D4에 대해서 폰트 이름을 굴림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러면 3번 닫기에 대한 작업을 하셨구요. 다시 2번 갈게요. 포인트 지급 에 입력을 더블클릭 했을 때 입력을 클릭했을 때 사실 전 더블클릭 했구요. 입력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추가하래요. 기준셀을 잠깐 또 찾으러 갈까요? 첫번째 제목인 B5 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몇 개냐면 3개에요. 영화관 제목 영화관 멤버십은 중간에 3행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B5 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3개 우리는 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니까 더하기 4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와서 행의 위치는요. I라는 변수를 사용하고요. 렌지 기준이 A5 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현재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하기 4를 하면 7행이 되는 거고요. 셀즈 셀즈 이제 각각의 폼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회원명은 I, 내가 조금 전에 구한 행의 첫 번째 열에다가는요. TXT 회원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즈 I, E에다가는요. E는 B열을 얘기하는 거죠. AB, B열은 C&B 회원 등급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 가입 연도도 입력을 받습니다. 셀즈 I, 3은요. 폼에서 입력받은 가입 연도 에고 제가 가루를 지웠네요. TXT 가입 연도를 입력받겠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요. 포인트 지급액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 등급의 끝에 세 자리가 1등급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아까 회원 등급을 입력받았던 셀즈 I, 2에 입력받았던 값을 가지고 오른쪽에 라이트 함수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몇 글자 뒤에서 심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1등급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된 우리는 셀즈 I, 4에다가는 디열에다가는요. 5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우리는 셀즈 I, 4에다가 2만원 이라고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만나긴 해볼게요. 5만원 4만원 그리고 나서 if 구문을 닫기 아 네 제가 가로를 지웠나요? 네 확인 I, 4에 가로를 지운 것 같고요. if 구문을 닫겠습니다.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고 잘 되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시고요. 포인트 지금 누르면 폼이 나오나 회원 등급 연결되어 있나 그 다음 회원명 홍길동 2020 이라고 입력하고요. 입력 버튼 누르면 2등급이어서 1등급이 아니니까 2만원이 맞네요. 만약에 홍길동이 VIP 회원 1등급이었어요. 그러면 입력 한번 하면 네 5만원 포인트 지급액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